안녕하세요. 정순영TV의 정순영입니다. 구독,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 오늘은 우리 집안이세요. 우리 집안의 조카 되나? 다수리 가구 1층에 한우연가라는 한식점이 있어요. 거기 사장님이십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. 제가 한우전문점을 운영하고 있고요. 저희가 유통을 하면서 시간은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. 숙성한우전문점입니다. 우리 한우, 한우를 전문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. 숙성한우 고기는 믿고 쓰시면 됩니다. 제가 직접 작업을 또. 직접 하셨어요? 아까도 작업복 입고 하시는거 봤어요. 여기가 되게 잘 꾸며지고 저도 식사를 해봤는데 되게 좋더라구요. 좀 소개 좀 이렇게 여기서 회식도 많이. 저희가 시설은 전부 다 단독 룸으로 되어 있습니다. 단독 룸으로. 단독 룸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같이 오신 분들, 일행들하고만 같이 즐길 수 있는, 맛있게 식사하실 수 있는. 열도로. 네. 전혀 다른 분들하고 겹치지 않는 그런게 좀 진짜 뭉쳤습니다. 이쪽도 이렇게 되어있고 전망도 좋고 테라스룸. 이쪽은 단체룸입니다. 단체룸. 그리고 저희가 스쿨링이 아니고 빙까지 다 설치가 되어있어요. 회의하면서 식사할 수도 있겠네요. 회의하시면서 식사하시면서 이제 고기도 즐기실 수 있는. 네네네. 그런 시설. 네. 그리고 저쪽은 방이 룸이 몇개가 되어있는거에요? 룸이 저희가 한 15개 정도 단독 룸이 그렇습니다. 단독 룸이. 네. 그리고 이제 식사하시거나 고기를 드시면. 네. 저희 이제 우리 카페를 또 무료로 하실 수 있고. 아. 맞어. 네. 카페에서 무료로 또. 무료에요? 그렇습니다. 무료로 저희가 제공했어요. 여기가 다 산으로 되어있는 이름이. 팔령산. 그쪽은 산쪽. 저쪽은 이제 강쪽. 이렇게. 아. 산쪽 강쪽. 산쪽은 이제 좀 두 분, 세 분 정도. 아. 이렇게. 온탁으로 이렇게 또. 네. 본인들만의 시간을 즐기실 수 있어요. 네. 저기 조리하는데 잠깐만. 너무 저렴하면서 또 분위기도 좋구요. 아주 점잖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. 여기가 조리연구실도 되네요. 연구를 많이 하시나봐요. 저희가 이제 오픈 주방 형태로 해서. 네. 아. 제대로 된 음식이고 건강한 밥상이고. 위생에 저희가 가장 신경을 많이 씁니다. 그래서. 네. 위생적으로. 고객분들 보실 수도 있게. 네. 네. 우와. 주방을 바로 고객들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. 제대로 된 음식과 건강한 밥상. 또. 꼬니깃든 집밥을 담아주시는. 우리 한우연가의 대표님이십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많은 내용 바라겠습니다. 여기 주소하고. 예약전화 좀 잠깐 알려주세요. 네. 저희가 이쪽에. 네. 그 강도 아울렉 가기 전에. 광송간도로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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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창발 가기 전에. 네. 우측에 다스리 가구백화점 큰 건물 있어요. 거기 1층에 있습니다. 네. 그리고. 주차하기가 좋아요. 네. 주차될 수는 원없이. 네. 진짜 걱정없이 되실 수 있게. 네. 아주 확보를 많이 해놨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여기가 손 씻는 데도 있고요. 여기 여성 전용 화장실이 별도로 있습니다. 그리고 식사하고 나서는 여기서 커피랑 이거를 무료로 드실 수 있어요. 마포구청 인터뷰 마포구청 인터뷰